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총 4곡이구요 대중에는 유명하지 않은 노래들도 좀 많지만 그래도 좋은 노래 하나씩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들려드린 노래는 나상현씨 밴드의 찬란이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은 곡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더럽고 조금은 널 울게 되었고 마음에 속이고 별일 없다는 말 말하는 게 익숙해졌지 난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자소한 말을 부리지만 이렇게 함께 걸어갈 그 모든 순간을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힘겨운 나를 꺼내낼 시간이 언젠가는 발길에 비추게 해 잊혀진 시간이 언제라도 다시 찾아올 것 같지만 난 그 따끔 나를 뜨거운 것 같은 불안한 마음뿐이었지 난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난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아니야 난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난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함께 걸어갈 그 모든 순간에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게 해 흥겨운 날에 견뎌낸 시간이 언젠가는 밝게 흐를 외치게 해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게 해 이 시간만 밝게 흐를 외치게 해 찬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무대는 기타를 내려놔야 돼서 혹시 기타 내려놓을 거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